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내가 먹는다! 정말 먹을거야? 응 잘 먹네 한 번 더 먹어야지 저 빨간거 아니야? 안녕 만남의 맙소 맛있겠다 끝에 이렇게 깎아주는게 좋아 끝에 것만 역시 애플리타이저은 샐러리아 설탕과 간장과 물과 식초 100ml를 넣어줍니다 뭐 만드는데? 샐러리 장아찌요 오케이 머릿속이 터키요 머릿속이 넣어요? 콸콸콸 이건 콸콸콸 바로 넣으세요 짠 냄새가 어때? 단물리 식사는 맛있겠죠? 큰일이 으흐흐흐흐흐흐흑 렘 도착! 렘 네모야! 네모야! 렘 렘 렘 렘 렘 간장뇨 설탕이 이제 그걸 어떻게 해야될까? 몰라요 끓여야지 얘를 어? 간장뇨 끓는다고 하자마자 끓고 있지 그러면 꺼내야지 맛있어 제발 이정에 은시뫨 감사합니다.